5번째 싱글앨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다섯번째 싱글앨범으로 인앨범 아니죠? 싱글앨범이죠? 엑소가 왔고요 데스마이젠 지금 여기는 데스마이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세트는 저희가 바닷가에요 이제 바닷가에 놀러와서 저희끼리 놀고 그러는 콘셉트인데 노래에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좋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를 콘서트에서 처음 공개할 예정인데 안무도 잘 나오면 멋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먼저 기대해주세요 이번 노래 데스마이젠 뮤직비디오 저희 월드투어 중에 작업된 노래고 일렉트로닉 장르도 보이고 팝스러운 라인을 굉장히 많이 채용해서 만들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노래 듣고 B.A.P.스럽진 않지만 조금 어떤 면에서는 B.A.P.스러운 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좀 더 다른 영역에 도전하고 새로운 컨셉트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들어주세요 됐지 마세요 Had More Girls Yang 지금은 저희가 해검가에서 사실은 둘이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둘이 맥주를 마시고 있어서 이미 술이 만취된 영상을 연기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애플쥬스예요 범죄 맡아보시면 알겠는데 여기 적혀있어요. 프리미엄 비어라고 적혀있긴 한데 옆에 주십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 성인입니다. 성인에서 이렇게 또 귀를 먹을 날이 오겠는데 안경도 써봤고 머리도 되게 해. 안경도 써봤고 머리도 되게 해. 안경도 써봤고 머리도 되게 해. 되게 생각보다 신경 많이 썼거든요. 재밌어요.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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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GOT IT!